연결이 됐습니다. 왼쪽 공간으로 빠르게 넣어줬습니다. 정석화. 빠르게 조치하고 있습니다. 정석화. 패스를 이겨 받았습니다. 정석화. 박스 안쪽 진입. 정석화 왼발 낫게. 슛. 골. 선취골. 강원 씨. 연습이에요. 이호인 선수가 정말 잘 끊어줬어요. 그리고 김현웅이죠. 왼발. 이게 들어갑니다. 원동골. 김현웅. 아. 김현웅의 다시 앞서나가는 득점. 운동 분위기가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. 운동 분위기가 일단 너무나도 가족적이고 선수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조금 생각이 날 것 같긴 해요. 다 아시겠지만 포항 5대4 경기가 가장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버님이신데 아버님은 경찰 분이시거든요. 경찰 분이신데 저에게 항상 경기 끝나면 거기 지역 특산물도 주시고 저가 잘 어울릴만한 티셔츠 선물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. 근데 항상 경기 끝나면 저랑 인사하고 얘기도 나누고 같이 진짜 시간이 되면 화분 보면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. 운동장에서 팬분들께 인사드리지 못하고 가는 점에 대해서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제가 1년 반 동안 강원이라는 팀에서 정말 좋은 선수들과 좋은 코칭 스태프들과 행복한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팀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항상 눈을 즐겁게 해줬던 선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